한국국토정보공사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집을 잡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왜 남북회담이 결렬되고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국의 정지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고성국 박사와 남북회담이 재개된 것에 대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또 설레임으로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나누게 된대요. 한마디로 북한이 수석대표 직급을 문제삼아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는데요. 북한이 정말 수석대표 직급을 문제삼아 회담을 무산시킨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저희가 있다고 보시나요?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데요. 직접적 원인은 직급의 문제인데요. 그러나 좀 넓게 보면 북한의 전략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한의 특수관계도 있지만 또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외교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에 있어서는 격이라고 하는 것, 급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당국자를 수석대표로 내보내는데 저쪽에서는 노동당의 외곽단체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면 그 수석대표들이 만난다고 해서 무슨 책임 있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 한다면 북한이 격을 문제삼아서 일단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거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어떤 원칙적 입장이 얼마나 강하게 관철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본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도 북한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명실상과하게 책임 있는 사람을 내보낼지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점과 관련해서도 보면 이번에 대화를 제안한 시점이 미국, 중국 정상회담을 앞둔 직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대화를 하려고 했던 무슨 진정성이 있다기보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남북 대화를 제안을 했다가 막상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이라고 하는 두 정상의 공통된 입장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성의를 보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렇다면 굳이 대화를 직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대화를 결렬시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역학적인 측면들까지를 감안을 한다면 단순히 급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평통이라는 기관이 한국으로 말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격이라고 그거하고는 조금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릅니까? 네. 우리나라의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이고요. 거기에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동포까지 포함해서 전민족적인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는 최고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그러나 조평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이 대남 적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외곽단체로 조직해놓은 일종의 사회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통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고 통일기구임에 비해서 조평통은 언제든지 조선노동당 뜻대로 할 수 있는 외곽사회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곽사회단체에 서기국의 국장이 우리나라의 통일부 차관하고 또는 통일부 장관하고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 사람이라면 책임 있는 당국자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북 간의 당국회담이 재개된다고 해서 국민들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기대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회담이 매사 무산되면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실망은 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당국회담 직전에도 개성공단에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국회담이 결련된 직후에 개성공단 관계자들이나 또는 이산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쭉 다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실망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로서는 실망스럽지만 그 책임을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 박근혜 정부한테 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욱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한테 조금 큰형된 입장으로 좀 통크게 또 좀 더 유연하게 대화 재개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의 공장들이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장마철이 되고 습기가 차고 그런데 그런데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조단위로 투자했던 공장 설비들이 다 망가지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당국회담이나 또는 정부 간 회담은 그것대로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되 개성공단의 공장을 돌리는 것과 관련된 실무회담은 좀 따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조심스럽지만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남북 당국자 회담이 결렬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큽니다마는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세 나라 간의 육자회담이 다음 주에 있는데 이 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회담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안 될까요? 지금 육자회담은 미국, 중국, 한국 대표가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자회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간 다자회담 틀이거든요. 그리고 그거하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한과 북한 당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3국의 육자회담 대표들이 만나더라도 지금 결렬된 당국 회담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북한 핵 문제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차원은 다르지만 또 어떤 형태로든 연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미국, 중국, 한국의 육자회담 대표들이 남북한의 대화를 촉구한다든지 또는 결렬된 당국 회담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자회담 대표들의 회동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중국과 한국의 박근혜, 시진핑 두 사람이 이제 정상회담을 가지니까요. 그 회담에서 북한이 다시 대화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좀 압박과 또는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북한이 다시 결렬된 당국 회담에 응하거나 아니면 당국 회담을 다시 하지는 않더라도 개성공단이나 이산가족 상봉은 그것대로 또 논의해보고 추진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또다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또한 한중 회담에서도 남북 간의 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으면 싶네요. 그런데요. 이번에 남북 간의 당국자 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렇쿵 저렇쿵 말도 있고 박굴의 정부의 대북 정책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권 모두 정부의 대북 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나오지만 지금 남북 간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한반도 프로세스 정책이 과연 어디까지 유지가 되어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대북 정책, 궤도 수정이냐 아니면 원칙 고수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칙을 계속 고수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예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구축하자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차근차근 신뢰를 구축하려면 북쪽이 진정성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대화하자고 하고 뒤로 딴 짓하는 것은 신뢰 구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당국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급을 투집 잡아서 결렬시키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는 신뢰 구축이 잘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잘못된 태도와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고쳐놓지 않으면 앞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원칙을 세워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신뢰를 세워나가야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원칙적인 입장을 좀 더 강하게 고수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그래도 맏형답게 좀 통크게 북한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유연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은 다소 생각이 다르고 접근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지평론가 고승복 박사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더 다루기 힘든 것이 북한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북한을 두고 럭비공을 곧잘 비유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럭비공이라도 공의 원리에 의해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원칙도 기준도 없다 보니 럭비공보다도 알 수 없는 북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되면서 왔습니다마는 북한의 잘못된 고집을 고치기 위해 원칙을 강경하게 지켜나가고 있어서 지금은 진통이 다소 따르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